안녕하십니까 이리TV 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저수지에서 말조개를 많이 잡았잖아요 손바닥만한 엄청나게 큰 말조개를 잡았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그 말조개를 우리가 키워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어떤 재료가 필요할까 3자 어항을 일단 준비를 해왔구요 3자 어항 같은 경우에는 이마트에서 4만원 정도에 팔고 있습니다 측면 여가기도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이 측면 여가기 같은 경우에는 만원 이하로 제가 인터넷에서 구매했던 것 같아요 되게 싸게 샀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바닥재는 무엇으로 쓸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사무사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마트에서 5천원에 팔고 있더라구요 말조개가 검은색이다 보니까 이 흰색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준비를 했어요 지금 이 흰색이랑 그치에 그냥 넣었다고 해요 아프게임 제가 사도사를 씻었는데 한 30-40번 정도 씻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엄청 부유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씻다가 씻다가 이제 맑아져서 물을 채워줬어요 그리고 이게 꼭 필요하죠 측면 여왁입니다 측면 여왁이 우리 말죽에 어항 들어가기 전에 꽃단장 좀 시키겠습니다 이 겉에 있는 게 진흙하고 박테리아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헹궈줘야 돼요 안 그러면 어항이 엄청 오염되거든요 진흙에 박테리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끗하게 해줘야 돼요 자 말죽에 친구들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말죽이를 넣어줬는데 말죽이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우와 어항 한가득 차네요 우와 신기하다 여기 오른쪽 말죽에는 벌써 입을 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살아있어요 살아있고 조금 적은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항 위쪽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진짜 크다 이거 보세요 우와 어마어마하죠 딱 이게 큰 말죽이가 3개가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인 것 같아요 음 딱입니다 딱 이제 LED 전구만 보면은 설치가 완료가 될 텐데 일단 먹이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먹이 말죽이의 먹이가 또 따로 있습니다 제가 구해보았고 그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의 할 일은 말죽이의 먹이를 관리해주는 겁니다 말죽이의 먹이 같은 경우에는 플라크토를 먹고 살아요 광합성하는 녀석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하는지 굉장히 궁금하실텐데 아주 간단합니다 강에 가셔서 이런 큰 페트병에 물을 담아오세요 그런 다음에 햇빛에 있는 곳에다가 이걸 놓기만 하면 광합성으로 인해서 미세조류가 자라게 됩니다 이 미세조류 같은 경우에는 암컷 수컷이 따로 필요가 없죠 이분법으로 변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뭐 관리는 안 해줘도 됩니다 그냥 햇빛에다만 놓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 제가 키워온 페트병입니다 잘 보시게 되면 초록색으로 요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돼요 이거를 관리를 못하게 되면 이 어항이 굉장히 지저분해집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말조개를 키워볼텐데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좀 흥미로운 점은 말조개가 입을 살짝 벌리고 있다가 닫고 숨을 쉴 때 살짝 열고 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있다가 신기한 모습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 안녕